디스크가 약간 바깥쪽으로 탈출되게 되면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자극하거나 손상시켜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근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매우 심해서 이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활용한 신경차단 주사를 1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스테로이드의 시술의 특성상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생암방병원의 심발의 약침을 신경근 주변에 주입하게 되면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고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면서 고통스러운 신경근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신경근 회복술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때 극심한 신경근 통증에 심바로 약침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많이 경험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경근 회복술과 같은 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수술 없이 허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생암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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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암방병원